1. 간병인의 안내를 받아 노인의 병실이 보이는 복도 끝에 서서 살짝 안을 들여다보았다. 아버지는 놀랍게도 사지를 천으로 묶인 채 똑바로 누워계셨다. 충격이었다. 동물원에 갇힌 동물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그는 그 충격적인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 연신 고개를 저었다. 안녕하세요.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서운교 작가님의 백치미입니다.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서운교 작가님은 경북대 농학과 졸업, 1991년 울산공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2011년 아시아 분야 소설 및 시로 등단했습니다. 2012년 포항문학상 대상, 2014년 구해 농촌문학상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케이지 안은 조용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녀석은 잠시도 앉아있지 못하고 네모난 창살 이곳저곳을 정신없이 돌아다니며 부산을 떠는 바람에 그 목은 더 당황했던 것이다. 할머니, 내가 키울 거야. 절대로 보내주면 안 돼. 알았지? 유치원에 다니는 애손자가 신신당부하면서 맡기고 간 참새 한 마리였다. 재주도 좋았다. 야생의 특성상 참새는 절대로 인간의 행동반경 범위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 경계심 많은 놈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잡아온 것을 두고 대견하다고 해야 할지 새끼를 잃고 애타게 찾고 있을 어미새에게 돌려 보내주라고 해야 할지를 두고 망설이는 그녀에게 손자놈은 말뚝을 박듯 선언을 하고 나섰다. 잠시 무리에서 떨어진 새끼인 것 같았다. 그나마 집안엔 문조와 금화조, 카나리아, 인꼬 같은 새 몇 쌍이 아파트 베란다 한쪽 구석에 있는 것을 아는 손자놈이 생물을 놀이로 삼지 않고 집으로 데려온 것만 해도 다행이었다. 사람의 손을 타거나 새장 속에 키우기엔 그들의 야생성이 너무 강해 결국은 제 분을 이기지 못하고 죽고 마는 게 참사의 습성이니까. 행여 사람의 눈길에 놀랄까 새장 앞면을 수건으로 덮어놓자 조금은 조용한 케이지 안. 수건을 들어 살짝 속을 들여다보았다. 순간 부다닥 하는 소리와 함께 놀란 참새가 다시 정신없이 케이지 안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다시 어제와 같은 발작이 시작된 것이다. 작은 발가락이 케이지 창살 사이로 비어져 나왔다. 가녀린 발톱이 창살을 잡아 뜯어내듯 움켜쥐어보지만 끄떡도 하지 않는다. 참새가 정신없이 날뛰자 옆 새장에 있던 다른 새들까지 덩달아 합세해 일제히 날아다니기 시작한다. 깃털이 달리고 먼지가 솟았다. 그러다 어디선가 들리는 쨉 하는 소리에 일순간 얼음이 된 듯 모든 새 소리가 뚝 끊겨버린다. 그녀는 다시 수건으로 조용히 새장 위를 덮었다. 잠시 후 인꼬 한 마리가 울기 시작하자 방 안은 금방 여러 새들의 지적이므로 가득 채워졌다. 그들은 비로소 안정을 찾은 듯 했다. 빈 케이지를 들고 산을 내려왔다. 아카시아는 무용의 여우비처럼 숲속 가득 진한 향을 뿌리고 있다. 조금 전 새장을 열어주자 참새는 다시 발작을 하듯 파닥거리다 겨우 출구를 발견한 듯 열려있는 문 밖으로 주랭랑을 치고 말았다. 그 목은 새가 날아간 방향을 따라 한참 동안 눈길을 보냈다. 어차피 사람의 재치가 남아있으면 어미도 새끼를 거부할게 빤했다. 그러나 저렇게 성미급한 새를 집에서 자신있게 키운다는 건 더 불가능한 일이었다. 집안에 있는 여러 쌍의 새들은 친정엄마가 사들인 것이었다. 이제 주인이 바뀐 지도 1년이 지났건만 새들은 아직도 그 목을 낯가림하듯 가까이만 가도 둥지 속으로 숨거나 맞은 편 창살에 거꾸로 매달려 있다가 먹이통을 채우고 나서 그 목이 멀찌감치 자리를 뜨면 그때서야 고개를 갸우뚱거리다 한 마리씩 모이 앞으로 모여들곤 했다. 새들도 그녀만큼이나 엄마의 빈자리를 아쉬워하는 것 같아 그 목은 새들을 볼 때마다 어머니 생각에 자꾸 가슴이 멍해지곤 했다. 아파트 입구 담장 옆에 채소와 과일을 파는 트럭이 보인다. 확성기에서는 녹음된 소리로 끊임없이 계란, 정구지, 배추, 토마토 등등을 애며 빨리 사러 오라는 애침이 되풀이 되고 있다. 그녀는 트럭을 지나치다 말고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올라 차 앞에 섰다. 토마토와 오이 몇 개를 담았다. 따로 들릴 때가 있었기 때문이다. 돈을 지불하고 돌아서려는 찰나 채소를 팔던 남자가 갑자기 그녀를 불러 세웠다. 죄송하지만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의 얼굴이 많이 초채해 보였다. 그녀는 그가 건네준 전단지를 보았다. 사람을 찾습니다. A4 용지 크기의 종이 중앙 큰 글씨 아래로 해상도가 떨어져 잘 분간이 안 되는 노인의 얼굴이 찍힌 사진이 보이고 그 아래 일시, 인상착의 등을 적은 글씨가 눈에 띄었다. 아버님이십니다. 벌써 사흘째 행방불명이십니다. 실종 신고도 했지만 마냥 기다릴 수도 없어서. 집은 저 맞은편 박물관 뒤 주택가입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분을 보시거든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좀 주십시오. 남자는 간청하듯 말했다. 치매신가요? 그 목은 전단지 속 사진으로 눈길을 주었다. 노인의 인상착의가 어딘가 낯이 익다. 고정된 눈썰미 너머로 남자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음을 느낀다. 치매 노인. 그러나 언제, 어디서 보았는지는 쉽게 기억에 떠오르지 않았다. 벌써 내 기억력이. 그녀는 일단 전단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는 잊은 듯 백일동을 향해 걸어갔다. 할머니, 계세요? 한참 만에야 현관문이 열리고 반백의 노인이 황태처럼 마르고 가냘픈 팔을 뻗어 문을 지탱하고 서 있다. 그 모습이 금방이라도 앞으로 쓰러질 것만 같아 그 목은 재빨리 노인의 팔을 부축한 채 안으로 들어섰다. 특유의 노인 냄새가 잔뜩 배어있는 집안. 별일 없으세요? 자주 들른다는 게 그만. 죄송해요. 노인의 얼굴에 조금씩 희색이 돌기 시작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아내는 텅 비어가는 반찬통 몇 개가 뒹굴고 있고 선반은 깨끗이 비어져 있다. 아무도 안 다녀가셨어요? 노인은 조각처럼 패인 얼굴에 주름살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이가 빠져 합숙해진 입을 오물거리기만 한다. 노인의 황색 저구리 아래로 역시나 마른 노인의 속살이 배꼽까지 드러나 있다. 그녀는 서둘러 쌀통도 뒤져보았다. 예상대로 밑바닥이 드문 드문 보이도록 쌀이 거의 바닥에 깔려 있었다. 그 목은 한숨을 쉬었다. 그러다 차츰 화가 치밀어 올랐다. 도대체 자식들은 뭘 하는 걸까? 그녀는 집 전화기가 놓인 뒤 벽지 위에 노인이 삐뚤빼뚤하게 써둔 전화번호를 떠올리고는 당장이라도 전화를 걸까 하다 억지로 누른다. 그 목은 밖으로 나가 잠시 후 쌀 한 봉지와 반찬 등을 준비해서 다시 노인의 집으로 갔다. 노인은 정신없이 식사를 마치고는 그 목이 깎아낸 과일까지 단숨에 비워내 버린다. 애들은 자주 찾아와. 아들, 딸, 손자들도 다들 잘해. 허기를 채운 노인이 비로소 자신의 자식들을 두둔하고 나섰다. 그 모습을 보니 그 목은 더욱 가슴이 짠해진다. 노인의 모습에서 알게 모르게 오버랩되는 어머니의 모습. 청소까지 깨끗이 마친 다음에야 그녀는 노인의 집을 따섰다. 그녀의 집과는 불과 내동 간격의 노인의 집. 어머니의 거동이 불편치 않을 때에는 두 분은 단짝이셨다. 때론 노인정에서 어떨 때는 아파트 화단 앞 턱에 나란히 앉아 해바라기를 하듯 얘기를 나누시던 모습이 떠올라 그 목은 괜히 코끝이 찡해졌다. 105동으로 돌아가는 도중 문득 좀 전 채소 장수가 있던 자리를 돌아보았다. 채소를 실은 차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어디서 보았을까? 전단지 속에 노인. 분명히 따치 익은 얼굴이었다. 아, 바로 그때 그녀의 내리를 스치는 게 있었다. 그 목은 서둘러 아파트를 빠져나가려는 차를 불러 세웠다. 이제야 생각이 나요. 이틀 전 그날 그 목은 아파트 길 건너편에 있는 박물관 뒤 오솔길을 산책하고 있었다. 돌아가신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자주 걸어 다녔던 곳이었다. 벌써 가신 지 1년째 치매끼가 있던 친정어머니는 툭하면 당신의 옷가지 등을 담은 작은 보따리를 들고 집으로 간다고 집을 나가곤 하셨다. 한 번 시작된 어머니의 집착은 끈질길 정도로 집요했다. 그런 어머니와 며칠간 씨름을 하고 나면 그 목은 온몸이 파김치가 되듯 지니다 빠져 나가버리곤 했다. 때론 어머니의 억지에 짜증이 나서 누르고 눌렀던 화를 터뜨리곤 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정신 상태는 며칠 간격으로 정상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마음이 짠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누구에게도 닥쳐올 미래의 자신의 모습이기에 어머니를 향한 연민의 정을 쉽게 떨칠 수 없었던 그때 그 목은 가끔씩 어머니와 함께 박물관을 찾아오곤 했었다.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할 때 가장 즐거워 하시던 곳. 그러나 막상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자 그 목은 한동안 그 자리를 찾아가지 못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만으로도 항상 가슴 속에 뭉쳐져 있던 죄책감. 왜 그때 좀 더 잘 대드리지 못했을까. 실로 오랜만에 찾은 오솔길이었다. 여전히 어머니에 대한 진한 향수가 한창 피어나던 아카시아 향과 더불어 그녀의 온몸을 휩싸고 있을 때 저 멀리서 한쪽 다리를 끌며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위태하게 걸어오던 노인의 모습이 보였다. 노인의 옆구리로 검은색 작은 가방이 들려있고 잠그지 않은 가방 입구로 양말과 구겨진 종이조각이 삐어져 나와있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그 목의 곁을 스치기 직전 노인이 묻던 말이었다. 그 목은 5월 15일이라고 대답했다. 신동으로 가려고 하는데 신동고개는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신동 제 말씀이신가요? 노인의 눈이 허공을 쫓고 있었다. 초점을 잃어버린 것 같아 그 목은 바짝 긴장했다. 신동 제라면 시일각이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집으로 가야 할 텐데 도저히 길을 못 찾겠어. 그 목은 노인의 행색을 재빨리 스캔했다. 짧은 머리는 온통 백발이 되어 머리에 바짝 붙어있고 얼굴의 주름은 마치 조각칼로 새겨놓은 듯 갈매기처럼 선명하다. 노인은 그 목의 대답에는 대꾸도 없이 자신의 말만 대내이다. 혼자 언덕길을 내려갔다. 그 불안한 뒷모습에서 그 목은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라 왠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으나 노인을 그냥 보내고 말았다. 그때 좀 더 자세히 물어나 볼 것을. 그 목은 마치 자신이 노인을 유기라도 한 것 같아 남자에게 왠지 모를 미안한 감이 들었다. 이틀 전이라고 하셨나요? 또 신동재라고 하시던가요? 사내는 무언가 지피는 게 있는지 갑자기 차를 몰고 급히 아파트를 빠져나갔다. 그 목은 허망한 시선으로 차 뒤 꽃무늬를 쫓다. 잊은 듯 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오후 예상대로 손자놈은 오후 내내 떼를 쓰고 있었다. 그녀가 참새를 산에 놓아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집에 있는 몇 쌍의 새들이야.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에 의해 길들어져 있었지만 야생의 습성이 골수에 박힌 참새로서는 케이지 속에 갇힌 환경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었으리라. 결국 보나마나 참새는 제풀의 바닥거리다. 죽고 말 것이 분명했다. 그들에게 사람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라고 하기란 결국 죽음보다 힘겨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닭 트인 창공과 숲을 자유로이 날아다니는 자유. 그것이 그들의 권리이자 본능이었음을. 지금 저 베란다 케이지 속에 갇힌 인고 문조 같은 새들에게도 그런 원시의 고향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그들이 지금은 새장의 문을 활짝 열어놓아도 멀리 도망가지 못하고 결국은 인간의 손으로 돌아오고 만다는 것을 그들의 먹이사냥 본능의 상실 내지 망각에서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주는 대로 먹고 안전한 공간에서 고향이나 온갖 야생의 천적을 대하지 않아도 되는 그들에게 남은 건 바로 번식 본능만이 그들의 삶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것은 한창 치매끼가 있던 어머니가 어느 날 새장 문을 활짝 열어둔 날 증명된 사실이기도 했다. 새들은 오히려 열어둔 문을 바라보기만 하였을 뿐 도망칠 생각도 여념도 없는 듯 연휴때처럼 평화로운 일탈을 즐기고 있었으니까 그때 그 목은 생각했다. 치매끼로 정신줄을 가끔 놓쳐버리는 어머니나 안락한 일상만 일삼는 저 새장 속의 새들이 마찬가지로 하얀 백지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흰 여백 속의 망각 그것은 백침이었다. 그에 비해 잠시 새장 속에 갇혀있던 참새의 발악과도 같은 그 행동은 결코 삶의 긴장감을 절대 놓지 않으려는 스스로의 몸부림이었다. 한참을 징징대던 아이는 제풀에 지쳐 쓰러져 잠이 들었다. 이제 밤이 되어 그 목이 사는 아파트와 가까이 있는 곳에 사는 딸이 퇴근을 해서 데리러 오면 아이는 한바탕 할머니 미워! 라고 외치며 또르르 엄마 품으로 안겨갈 것이다. 망할 것 키워준 보람도 모르고 하지만 손잔놈이라도 있었기에 망정이지 그마저도 없었다면 그녀는 이 어두운 집에 갇혀 질식할 것 같은 무료함을 느끼고 살아야 하지 않았을까 이럴 줄 알았으면 딸이 손자의 전념 의탁을 제의해왔을 때 못 이기는 척 받아줄 걸 그랬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 목은 금세 고개를 흔들었다.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아이를 돌보는 것만도 이제는 체력이 고갈이나 지칠 대로 지치는 판에 그나저나 그 남자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그의 아버지의 행방은 찾았을까 또다시 어머니 생각이 절실히 떠오른다. 그것은 그리움도 있었지만 어쩌면 당신의 뒤를 고스란히 뒤따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느껴질 때마다 마음 한쪽이 쿵 내려앉을 것 같은 걱정거리 하나가 점점 자신의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이기도 했다. 어머니 새장 속의 새들 그리고 그들의 하얀 기억 속에 망각된 현실 그 남자를 다시 만난 것은 뒷산에서 안개처럼 내려오던 아카시아 향이 옅어지면서 차츰 오수에 젖을 정도로 더위가 시작되던 6월의 어느 날이었다. 한 달 만에 만난 그의 얼굴이 예전보다 더 야위어 있었다. 확성기를 통해 과일 채소를 사러 오세요 란 미리 녹음해둔 그 목소리가 기계음처럼 아파트 단지 내를 울리기 시작하던 날 그 목은 지갑을 챙겨들고 계단을 내려왔다. 어떻게 되셨어요? 아버님은 찾으셨나요? 잠시 멍하게 앉아있던 사내가 그 목을 어렵게 알아본 듯 꾸벅 인사를 했다. 예, 찾긴 찾았습니다만 다행이네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남자는 지친 모습으로 차에서 내려왔다. 그리고는 뒤 화물칸에서 토마토와 과일 등을 넣은 봉지 몇 개를 그 목에게 때밀었다. 저번에 감사하단 인사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그냥 받으세요. 아침에 받아온 물건이니까. 사실 지난번 그날 이후 오늘 처음 장사를 나왔거든요. 어머, 아니에요. 저는 저대로 얼마나 미안하고 신경이 쓰였는지. 아무튼 찾으셨다니 다행이네요. 남자는 말없이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푸른 하늘에 누군가 놓쳐버린 빨간 풍선 하나가 둥실 날아가 아파트 뒤 산을 향해 따라가고 있었다. 그럼 지금 아버님은 집에 계신가요? 남자는 대답 대신 확성기를 끄고는 화단 턱 위에 몸을 던지듯 걸터 앉았다. 그 목은 차단관을 붙잡은 채 그가 하는 말을 기다렸다. 그날 남자의 아버지를 본 적이 있다는 그 목의 말을 들은 그가 불현듯 자리를 떠나 찾아간 곳은 바로 그의 선산이 있는 신동제 인근의 이연이란 곳이었다. 그는 종일 그 마을과 선산 일대를 뒤지듯 찾아다녔다. 그러나 아버지의 모습을 쉽게 찾을 수는 없었다. 그의 아버지가 발견된 것은 그날 저녁. 그러니까 실종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그날 아버지는 마치 썩은 고목과도 같이 더 깡마른 몸을 지구대 경찰서에 싣고 집으로 돌아왔다. 연로하신 분이 산길을 헤매고 있는 것을 마침 차를 타고 신동제를 넘던 어떤 분이 발견하고 연락을 해주셨으니 망정이지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차를 타고 드라이브 겸 산길을 운전하고 있는데 어떤 노인분이 차를 세우더니 오늘이 며칠이냐고 물으시더래요. 그래서 대답을 해드렸는데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해서 묻는 바람에 이상한 생각에 신고를 했다고 하더군요. 노인의 옷은 숲속을 헤매고 다닌 듯 군데군데 해지고 몸은 온통 상처와 멍투성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노인은 그날부터 며칠 동안 정신없이 잠만 잤다고 했다. 어떻게 왜 그곳까지 혼자 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본인도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었다. 다행히 열흘쯤 지나니 조금씩 회복이 되시더라고요. 저도 혼자 몸이라 점점 치맥기운이 심해지는 아버지를 혼자 두고 장사를 나설 수도 없고 해서 그냥 집에서 쉬면서 아버님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차츰 안정을 찾기 시작했지만 노인은 여전히 기억의 저편으로 이미 건너가버린 상태였다. 종일 자리에 누워 눈을 감은 채 누워있기도 했다. 그러다 문득 일어난 아버지는 수시로 냉장고 문을 열어보곤 했다. 밥 먹자. 배고파. 방금 드셨잖아요. 내가? 아니야. 안 먹었어. 배고파. 빨리 밥 줘. 남자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상을 차려드렸다. 정신없이 한 그릇을 비운 노인의 눈은 여전히 무언가에 허기가 진 모습이었다. 그것은 물질적인 허기가 아닌 정신적 공허화 같은 것처럼 아버지는 당신의 텅 비어져가는 메마른 감정의 상태를 몹시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그 두려움을 억누르기 위해 아버지는 끊임없이 배를 채워 나가려는 것 같아 남자는 때론 연민의 정도 느껴야 했고 그런 아버지의 은폐된 비밀의 문을 열고 훔쳐보면 바로 미래의 자신의 모습이란 사실에 스스로 놀라기도 했었다. 그것은 낚시줄 끝에 걸려 올라오는 썩은 나무 둥치처럼 낯설기도 하거니와 잊을만 하면 계속되던 딸꾹질처럼 끈질기게 귀에 내리에 각인되기 시작했다. 행여 바깥바람이라도 쐬고 나면 좀 나아질까 그는 틈나는 대로 노인을 부축하여 집 밖으로 나가 동네를 다니곤 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기가 무섭게 아버지의 발걸음은 제일 먼저 냉장고로 향했다. 그리고는 음료수나 반찬통을 꺼내 먹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식탐은 잠시라도 그치지를 않는 것 같았다. 그럴 때마다 한바탕 노인과 남자는 실랑이를 버려야 했다. 남자가 잠시라도 노인의 모습을 놓치는 일이 생기면 노인은 어느새 이를 버려놓고 있었다. 반찬통이 구르고 흘러 바닥에 국물이 흐르고 아무렇게나 그것을 밟고 집안을 돌아다니는 노인 처음엔 남자도 인내심을 가지고 뒤따라 다니며 뒤치다 거리를 했다고 한다. 젊은 시절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나 정결하였고 반듯 하셨던 까닭에 그 상황은 도저히 아버지의 작품이라곤 믿겨지지가 않았다. 그러나 무엇보다 남자를 힘들게 했던 건 밤새도록 이어지던 아버지의 잇따른 이상행동 때문이었다. 노인이 낮 동안 식탐을 부릴 때마다 남자는 미리 노인이 손을 댈 것 같은 먹을거리나 반찬 등은 손이 닿지 않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놓았다. 때론 먹는 걸 가지고 노인에게 너무하는 게 아니냐는 자책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런 노인도 정작 먹을 게 눈에 띄지 않으면 잠시 자리에 누워 혼자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다가 잠속으로 빠져들곤 할 때가 있었다. 그 시간만이 남자에겐 유일한 자신만의 시간이 되기도 했다. 자신만의 시간이라 해도 결국은 엉망이 되어버린 집안을 정리하고 또 오물을 묻힌 노인의 속옷을 빨다 보면 그에게 주어진 자신만의 시간이란 꿈도 꿀 수 없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닥친 아버지의 변화에 남자는 오히려 감당도 못한 채 당황하고만 있을 뿐이었다. 아무도 없이 혼자 해결해 나가야 할 아버지와의 문제풀이는 도저히 끝이 보이지 않게 다가왔다. 무한대의 파일을 써 나가는 것처럼 끝이 보이지 않을 현실의 깜깜한 벽 앞에서 그는 아직은 자신의 다리를 지탱하려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밤이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면 노인의 발걸음은 무작정 댄문으로 향했다. 댄문 고리를 잠그고 열쇠를 감춰두지 않으면 노인은 언제 밖으로 뛰쳐나갈지 모르는 럭비공 처럼 예측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가 그렇게 대문을 막아두면 노인은 이번에는 집안에 있는 방문이란 방문을 두서없이 열어져 쳤다. 대입 준비를 하는 아들의 방도 딸아이의 방도 아랑곳 하지 않았다. 뭘 찾으세요? 남자가 노인의 뒤를 그림자처럼 뒤따르며 노인의 행동을 저지하기도 하고 아이들의 방은 문을 열지 못하도록 미리 막아서 기도 했다. 밖에 누가 찾아왔다. 누가 기다린다고. 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밤중에. 밤 열두시가 넘었어요. 이제 그만 주무세요. 그러나 남자의 손을 뿌리치는 노인의 완력은 대단했다. 밤마다 이어지는 전쟁과도 같은 생활. 도대체 아버지는 왜 이렇게 된 것일까. 남자는 참고 참다. 기어이 폭발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 생각도 하셔야죠. 밖에 누가 와 있다니까 문을 열어봐. 순간 남자는 걸어두었던 문고리를 열고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자 보세요. 실컷 보시라고요. 노인이 맨발로 밖으로 뛰쳐나간다. 순식간에 일에 당황한 남자가 급히 그 뒤를 따라 내려갔다. 어둠이 저만치에서 반기듯 다가오더니 아버지의 몸을 송두리째 채워가 버린다. 그는 아파트 정문을 향해 달렸다. 저 멀리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차소리가 맹렬한 기세로 달려가는 소리. 노인은 비탈진 길은 비틀거리며 바삐 걸어가고 있었다. 도대체 어디를 간다는 걸까. 아버지 저랑 같이 가세요. 남자가 노인을 돌려세워 집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아니야 이쪽이야 대체 이 한밤중에 어딜 가신다는 겁니까 가세요 집으로 가자고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저를 말려 죽일 작정이세요 제발 정신 좀 차리시라고요 남자가 노인의 팔을 말력으로 돌려 세웠다. 노인의 얼굴에 낭패한 빛이 어리더니 오른팔을 머리 위로 지켜들었다. 이놈이 노인이 팔을 벌벌 떨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남자도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해서 아버지의 병세가 급격히 나빠진 것은 그때부터였다. 열흘째 계속된 노인의 밤낮 없는 돌발 행동에 남자는 이제 온몸에 진이 다 빠져 나가는 것 같았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힘들게 했던 것은 그 열흘간 단 한 시간도 마음 편히 휴식을 취해본 일이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부모의 병수발에 열 효자가 없다더니 말이 맞는 것 같았다. 자신 이에는 아무도 노인의 병수발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현실의 무거운 벽 남자의 말을 듣고 있던 금옥의 가슴도 차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누구보다 그 남자의 얘기가 마음에 와 닿는 건 바로 자신도 1년 전 그 남자와 똑같은 일을 겪은 당사자였기 때문이다. 내가 죽일 놈 이었어요. 치매 환자에겐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나 화를 내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거든요.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졌더라면. 결국 남자는 최후의 결정을 내려야 했다고 한다. 무엇보다 두 아이들과 자신의 생계가 아버지란 한 사람의 치닭거리에 묻혀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결국 노인을 요양병원에 모시기로 했다. 아버지를 입원시키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환자복도 입기 거부한 채 집으로 가겠다고 병실을 나서는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눈에 선했습니다. 다시는 너를 힘들게 하지 않으마 용호야 제발 하시며 복도 끝 문을 두드리며 우시던 아버지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계단을 내려올 때 제 마음은 차라리 현실이 아니기를 꿈이기를 바라고 바랬는데 화단 턱에 앉은 남자의 어깨가 점점 무릎 아래로 무너져 내렸다. 오열하는 그의 어깨가 너무나 가볍고 힘이 없어 보인다. 병원에서는 당분간 면회를 오지 말라고 했다. 물론 보호자의 입장에서야 아버지를 홀로 병원에 남겨두고 가는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겠지만 당신이 병원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말이었다. 발걸음이 납덩이를 묶은 듯 무거웠다. 그러나 사흘째 되던 날 그는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밤늦게 조용히 병원을 찾아갔다. 아무래도 아버지의 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혀 병원에서 말한 대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적응이 될 때까지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었다. 어휴 말도 마세요. 지금도 집에 가시겠다고 저 난리를 치시니 수면제 주사도 소용없어요. 간병인의 안내를 받아 노인의 병실이 보이는 복도 끝에 서서 살짝 안을 들여다보았다. 아버지는 놀랍게도 사지를 천으로 묶인 채 똑바로 누워 계셨다. 충격이었다. 어떻게 노인을 저렇게 감금하듯 묶어둘 수가 있단 말인가. 간병인이 들어가자 아버지는 온 힘을 다해 발버둥치며 애원하듯 말을 했다. 나쁜 놈들 집으로 보내줘. 그러나 간병인은 그런 아버지의 태도에 이골이 난 듯 태연이 아버지의 속옷을 확인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기저귀를 차고 계셨던 것이다. 내 아들이 오고 있어. 나를 데리러 온단 말이오. 그 모습을 보는 아들의 눈엔 피눈물이 흘렀다. 남자는 말없이 뒤돌아서 복도를 걸어 나왔다. 마치 동물원에 갇힌 동물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그는 그 충격적인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 연신 고개를 저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아무리 감당하기 힘들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정신도 없는 노인분의 손발에 수갑을 채우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으로서는 일시적인 방편일 뿐입니다. 밤새 병원을 헤집고 돌아다니시는데 저희들로서도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모시러 오겠습니다. 원목가 앞에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남자는 결심한 듯 아버지의 퇴실 의사를 밝혔다. 그래서 아버지를 집으로 모셔 왔나요? 갑자기 남자의 눈에서 굵은 눈물 한 줄기가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 목의 앞니가 입술을 살며시 깨물고 있다. 다음 날 아버님을 모시고 오기 위해 아침 일찍 차를 몰고 다시 요양병원으로 한다름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아 금옥은 자신도 모르게 탄식을 하고 말았다. 그날 따라 마치 아들이 왔다간 사실을 알기라도 하듯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밤새 고함을 치며 울부짖던 아버지 새벽녀 갑자기 조용해진 병실이 이상해 간병인이 들어와 보니 그만 얼마나 요동을 치고 몸부림을 치셨으면 양 손목과 발목에 시퍼렇게 멍이 들다 못해 피가 그 상태가 되도록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병원 측의 태도가 너무 괘심하더라고요. 노인에게 어떻게 그렇게 무자비하게 수갑을 채울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남자의 오열은 점점 더 격해지고 있었다. 그 목은 조용히 한숨을 쉬고는 고개를 돌려 먼 하늘을 바라보았다. 금방이라도 눈물이 흘러내릴 것 같았다. 조금만 아니 차라리 그 전날이라도 집으로 모셔왔더라면 그렇게 쉽게 보내드리지 않았을 텐데 정말 제가 죽일놈입니다. 노인은 그날 밤 새벽까지 계속 집으로 보내달라며 때론 애원도 하고 때론 간병인들에게 욕을 하기도 하면서 몸부림을 쳤다고 한다. 그리고 그날 새벽 울다 지친 노인은 동이 틀무려 숨을 거두고 말았다고 했다. 친정어머니는 병세가 깊어지면서 자리보전만 하셨다. 매일 대소변을 받아내는 건 당연히 금옥의 몫이었다. 올케도 남동생들은 노골적으로 어머니를 모시기를 꺼려하고 있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순서와 서열은 차치하고라도 어머니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금옥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남편을 여의고 난 뒤 줄곧 금옥의 집에서 함께 살아오신 어머니를 다른 형제들이 쉽게 어머니의 입맛을 맞추어 드리는 게 쉽지 않다는 변명 아닌 변명을 앞세우곤 했다. 금옥 또한 어머니를 모시는 일로 동기간에 우의가 깨지는 건 바라지 않았기에 당연히 혼자인 자신이 기꺼이 어머니를 계속 모시기로 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병세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다. 어머니의 두 볼살이 우물처럼 패이기 시작했고 몸은 미라처럼 야여만 갔다. 죽도 넘기지 못하게 되자 어머니는 겨우 물병에 달린 빨대로 한 모금씩 물을 힘겹게 빨고는 또다시 눈을 감아버리곤 했다. 수박 수박 친정엄마의 간절한 목소리 당신이 가시기 열흘 전 어머니는 미라처럼 마른 몸으로 그렇게 중얼거리곤 하셨다. 미음조차 마음대로 소화를 못시키던 어머니는 자주 빨대를 이용해 겨우 입술을 적실 정도로만 힘겹게 물을 드셨다. 바싹바싹 타 들어가던 어머니의 입을 보면 금옥 자신의 입에 단내가 나듯 안타깝기만 했던 그때 어머니는 시원한 수박 한 조각으로 갈증이 모두 해갈이 되기라도 하듯 그렇게 수박을 찾고 계셨다. 금옥은 그때 보았던 어머니의 마른 얼굴과 타들어가는 입술을 주체할 길이 없어 괴로워하시던 그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수박 수박 그때 어머니의 표정은 순수 바로 그 자체였다. 지능이 닿고 단순한 표정에 갇혀버린 한 마리의 어미 잃은 새처럼 그런 어머니가 오늘따라 그립다. 너무도 그립다. 아마도 그 낮에 그 남자가 들려준 노인에 대한 충격적인 결말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병원으로 모시기 전날이었어요. 그날따라 무언가 눈치를 채셨는지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누워만 계시는 아버지께 기분 전환이라도 해드릴 겸 목욕을 하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노인은 그날따라 돌아 누워 눈만 감고 있었다. 싫다. 다른 사람들이 냄새난다고 싫어할 건데요. 그래도 싫어. 몇 번을 실랑이를 했지만 노인은 요지 부동이었다. 혹시라도 눈치를 채신 걸까 차라리 미리 말씀을 드릴까 그러나 노인의 태도로 보아서는 절대로 병원엔 가지 않겠다고 할 게 분명했다. 그런 아버지가 남자는 딱하기도 했고 또한 죄송하기도 했지만 마음은 그와 반대로 아버지의 그런 모습에 화가 치밀었다. 그만두세요. 남자는 화를 내고는 밖으로 나가버렸다. 밖에서 한참 동안 마음을 삭힌 후 집으로 들어갔을 때 노인은 찢어진 벽지처럼 비틀거리며 욕실 앞에 서있었다. 목욕하자. 남자는 자신도 함께 옷을 벗고 욕실에 섰다. 뜨거운 물이 노인의 등에서부터 천천히 흘러내리자 노인의 등이 새우처럼 구부러졌다. 그 순간 노인의 중얼거리는 소리. 예? 뭐라고 하셨어요? 고맙다고. 순간 남자의 가슴으로 울컥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기운 하나. 아 아버지. 그 순간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아서요. 전혀 예상치 못하게 아버지의 입에서 고맙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또 다른 불효를 하는 것 같아 차마 말문을 열지 못하였습니다. 남자는 괴로운 듯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었다. 가장 죄송한 건 그때 자식에게 무슨 그런 말을 하시냐고 따뜻하게 한 번 안아드렸더라면 아버지의 등을 안고 사랑한다고 그리고 죄송하다고 한마디만 말씀드렸더라도 이렇게 통하지 않을 텐데 한동안 화단 턱에 앉아있던 남자가 겨우 감정을 추스르고 차를 몰고 아파트를 빠져나간 뒤 금옥은 남자가 기어이 건네준 채소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금옥은 마치 꿈속을 헤매는 듯 자꾸만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 점심도 걸은 채 자리에 누워버렸다. 참 내 정신 좀 봐 백일동 할머니에게 다녀와야 하는데 들여다본지 벌써 일주일이 훌쩍 지나있었다. 어디선가 꿈결처럼 들려오는 구급차의 경적소리 현관문이 열린다. 그리고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저 왔어요. 할머니 그러나 금옥은 좀 채 일어나지 못한다. 몇 시쯤 일까 남자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온 기억은 나지만 그 이후 집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여전히 현실은 꿈만같이 아련하다. 집 앞에 사람들이 모여있기에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글쎄 백일동에 사는 한 할머니가 돌아가셨다지 뭐예요. 좀 전에 앰뷸런스가 도착해 싣고 가셨대. 혼자 사시는 분인데 주위 사람들 얘기로는 고독사라고 하던데 남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나는 나는 거 있지 근데 왜 아무 대답이 없수 어디 편찮으세요 금옥은 여전히 정신줄을 송두리째 놓아버린 듯 딸의 말에는 아무런 대꾸가 없다. 백일동 할머니가 누구더라 그때 동시에 들려오는 날카로운 목소리 할머니 엄마 딸과 손자의 얼굴에 무언가 당황한 빛이 역력하다. 무슨 일일까 여전히 몸은 납덩이처럼 무겁기만 하다. 엄마 도대체 집안이 이게 뭐야 딸아이가 급히 주방으로 달려간다. 어디선가 종이가 타는 듯 매쾌한 냄새 딸이 급히 가스레인지를 잠근다. 가스레인지 위에는 새카맣게 바닥이 그은 냄비가 검은 연기를 뿜어올리고 있다. 그 목은 멍하니 딸 나이의 뒷모습만을 눈으로 쫓는다. 딸이 이번엔 베란다로 급히 달려갔다. 딸이 달려가는 뒤로 연기가 해오리처럼 말려 오르고 있다. 세상에나 엄마 도대체 딸이 어이가 없다는 듯 말을 잊지 못한 채 그 목을 뒤돌아 보고 있다. 베란다 베란다의 세 장에 문이란 문이 다 열려 있다. 방충망을 옆으로 밀어내 밖이 훤히 내다보이는 창밖으로 하얀 금화조 한 마리가 베란다 속 자신의 세 장 속 둥지를 보며 들어오지도 못한 채 안절부절 놀란 날개짓을 하고 있다. 딸이 베란다로 다가가자 일제히 새들의 소리가 뚝 멈춘다. 벌어진 세 장문 그러나 몇몇 인꼬와 십자매는 그대로 케이지 안에 들어있었다. 도대체 누가 세 장문을 다 열어둔 것일까 그리고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는 또 누가 올려놓았던가 딸이 이번에는 베란다 바닥에 주저앉아 화분을 만지고 있다. 딸아이의 눈빛이 금옥은 낯설다. 누구일까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지만 금옥은 얼른 기억이 떠오르지 않는다. 기억뿐 아니라 마치 반죽된 석고를 온몸에 부은 것처럼 사지가 마음대로 움직여지지도 않았다. 금옥은 꿈을 꾸듯 딸의 시선을 마주했다. 화분 속 화초가 뿌리채 뽑혀 뒹구는 베란다에 앉은 딸의 얼굴이 점점 당황하는 빛으로 뿔들어갔다. 박물관 너머로 고개를 내리던 햇살이 길게 금옥의 눈에 정면으로 파고 들어왔다. 엄마 할머니 치매인가 봐 순자의 목소리가 마치 꿈결처럼 아련하다. 그때 아파트 옆 산으로 떼지어 날아가는 참새들의 행렬을 따라 구멍의 눈이 뒤따르고 있다. 그 눈빛이 백지처럼 때론 친정엄마의 생전 마지막 눈빛 같이 휴왕하기만 하다.